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바 이영입니다. 오늘은 필살기 정리하는 방법, 자소서와 면접을 한방에 해결하는 걸 필살기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두번째 성공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유사경험 내에 성공경험 내에 인사이트, 두번째에 해당하는 성공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가지 필살기 요소중에요. 가장 중요한건 뭐니뭐니해도 누가 뭐라그래도 성공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유사경험 내에서 얻은 성공경험이면 가장 좋은데 유사경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성공경험은 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역량구조도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모든 역량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 가장 높은 역량은 목표달성능력입니다. 목표달성능력을 위해서 문제의결능력이라는게 있고, 문제의결능력을 위해서 실행력이 있고, 실행하기 위해서 분석력과 의사소통능력, 뭐 이런것들이 다 구성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역량구조도를 보시고, 내가 어떤 역량을 강조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그 역량 중에서 아무거나 꼽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역량 중에 가장 짱, 역량 중에 왕 중에 왕이죠. 정글의 사자, 백두산의 호랑이 같은 이런 존재는 성공경험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한군데에서 성과를 낸 사람은 어딜 가도 성과를 내요.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고요. 경영의 구류 중에 구류인 피터드럭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인사를 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분석해보잖아요. 한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냈던 사람은 다른데 가서도 좋은 성과를 내요. 그거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원감, 사장감을 뽑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한계 법인에서만 쭉 큰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성과를 냈던 사람을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그 사람이 임원될 확률이 높은 사람, 또 사장감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 이렇게 지정하고, 집중해서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대체 구조화 면접, 구조화 면접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핵심은요. 성과를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위해서 유사한 경험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인사이트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성공경험, 성과라는 녀석을 계속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뽑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거를 과학적으로 확률이 높은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평가하고, 구체화 시키는 것의 모든 전형을 압축시키는 한 단어가 구조화된 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면접에서 어떤 직무에 어떤 면접을 가시던, 저는요. 어떤 일을 맡겨주셔도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성과를 향한 집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과를 향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과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어요. 어디서? 유사한 직무에서, 유사한 산업군에서, 유사한 직장에서. 이미 나는 그런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를 안 뽑으면 당신들이 후회할 거예요. 이 회사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는 거죠. 성공 경험을 어떤 형태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요. 저는 성공 경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공 경험이란 어떤 것이냐. 성공 경험은 수치화된, 비교우위, 나랑 비슷한 조건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영역을 찾아내시면 돼요. 그게 놀라운 성공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경험 내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시고, 그걸 수치화해서 설명하시면 돼요. 성공 경험이 필요한 이유는,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은, 목표 달성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되고요.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성공 경험을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면요. 나의 어떤 액션에 탁 들어가기 전과 후가 명확한 거. 이거는 성공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거가 새로 만들어졌다거나, 이전에 수치가 이랬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한 뒤에 작더라도 성장을 했어. 몇 프로 성장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 성공 경험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세 가지에서 초점 맞추시면 돼요.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명확한 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 숫자가 낮은 거에서 높은 쪽으로,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바뀌었던 거. 이 세 가지 요소에서 나의 성공 경험을, 내가 가진 경험 중에서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성공의 크기가 작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유사한 쪽으로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거. 어떻게든. 그래서 제가 역량 구조도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뽑아드렸는데, 그 다섯 가지라면 대부분의 성공 경험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목표 달성 능력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의사통일 거고요. 어떨 때는 분석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량 구조도를 보시고, 그 안에서 나의 성공 경험을 어떻게든 연결시키시는 거. 그거가 성공 경험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만들어야겠죠. 만들 때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왕 경험을 만들 거. 그래서 내가 지원한 직무와 유사한 쪽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취업의 우선순위 말씀드렸죠. 직무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다음 산업, 그 다음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나의 메인 직무 한 개, 서브 직무 한 개 정도. 많아야 직무 세 개 이상은 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나의 메인 직무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무와 연결할 수 있는 유사 경험 내에서 경험 만들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유사 경험과 연결된 경험 만들기 시작한다면요. 수치화된 목표를 먼저 잡고 시작하세요. 내가 그게 아르바이트를 하건, 인턴을 하건, 뭘 하건, 수치화된 경험을 처음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습하는 게 뭐예요? 형님 노트죠. 형님 노트에 보면 매일 목표를 스마트하게 잡상하는 법, 그리고 그걸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습을 하죠. 형님 노트를 쓰시면 자동적으로 수치화된 목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님부터 광고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AAR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해서 피드백 해보시는 겁니다. AAR을 정리하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차이와 원인은 무엇인가? 계속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다섯 가지를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 간단한 프레임이요. 나의 성공 경험의 과정을 아주 아주 의미 있고 멋지게, 엣지 있게 숫자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록물로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 만들기 하는 과정에서 AAR이라는 걸 After Action Review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피드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직무에서 이 성공 경험을 재생산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AAR을 통해서 계속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의 결론은 이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나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항상 해석해보는 것 그걸 가지고 글을 써보고 말을 해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잊지 말고 나의 성공 경험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필살기인,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내 인사이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성공 경험. 다른 거 없어도 되는데 성공 경험이 없으면 어려워요. 성공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뭐죠? 역량 중에 최고봉인, 목표 달성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나의 경쟁력을 표현해내는 것이죠. 자,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비포에프터가 명확한 거, 무유수율을 창조한 거, 숫자가 개선된 거. 세 가지 찾으시면 되고요. 새롭게 만드실 때는 유사 경험에서 스마트한 목표에 도전하시고요. AAR이라는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과정을 기록하시고요. 모든 것을 직무 역량 관점에서 정리해보시는 거.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의 성공 경험을 정리하고 만들어 가신다면 자소서와 면접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빠른 고속도로 패스트트랙을 완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의 결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랑 시작해! 자, 오늘의 결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랑 시작해!